고리도롱룡은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생태조사 때 처음 발견되었다. 서식지는 경상남도 부산과 그 주변이다. 1월 말부터 산란을 시작하며 수컷이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 암컷이 다가와 산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암컷이 알주머니를 낳으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알덩이에 방정하기도 한다. 도롱룡과 유전적으로 3%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한반도 고유종이다. 도롱룡과 유전적으로 3% 정도의 차이를 위한 생태조사 때 처음 발견되었다.